자 여러분들 뭐 정신없이 또 이제 현장 등교가 이루어져가지고 또 하여튼 뭐 분반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 시험 치렀다는 얘기는 들었었는데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3월 모의고사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해설 강의는 정말로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알고 풀었는지 우연히 맞췄는지 그런 것들을 가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앞으로 모든 모의고사 해설에 있어서도 선생님이 단순하게 설명하지 않고 큰 틀에서 설명을 꼭 여러분들 짚고 넘어갈 거예요. 1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교도 여러분들이 그냥 맞추지 말고 선생님이 종교 그러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어떻게 정리하고 계세요? 선생님이 이만복이라고 이것이 만점 복습노트다가 그러한 거시적 접근을 좀 잘해주는 강자이긴 한데 많이들 듣고 계신 것 같긴 합니다만 혹시 약하신 분들은 고강자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좀 자기 그 좀 세계지리가 내가 뭘 배운 거지? 그게 좀 뭔가 좀 답답한 친구들은 고강자가 그런 좀 갈증을 좀 해소시켜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종교 그러면 종교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둘 때 예를 들면 신자수라든가 기원한 시기라든가 성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야 되고 그거 말고는 종교를 정리할 때 의식주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아. 특히 주는 꼭 잠을 자는 곳은 아니어도 그 종교 관련 건축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그런 거죠. 이런 게 우리 이제 종교 중에서 종교는 또 우리가 민족종교, 보편종교 그렇죠? 민족종교는 힌두교, 보편종교,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불교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의식주 중에 주를 물어본 거지. 벌써 서남아시아 국가인 데다가 모스크, 모스크가 바로 사원을 뜻하는 말이죠. 이슬람에서 사원을 뜻하는 말이고 이거 미나레시라고도 합니다. 미나레의 첨탑이죠. 기도를, 기도 시간을 알려주는 아잔을 하는 그런 첨탑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트교와 달리 사람이나 동물을 우상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아라베스크의 문양을 또 쓴다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벌써 인도니까 누가 봐도 이쪽은 힌두교가 되는 거죠. 이쪽은 이슬람이고 수많은 다신교 벌써 답이 나오지. 오케이? 음 하여튼 종교도 그냥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탑재를 한 속에서 문제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빈틈이 안 생깁니다. 식! 돼지고기 금기하는 것은 어떤 종교죠? 그렇지. 이슬람이죠. 금기하는 걸 뭐라 그래? 하람이라 그래요. 먹는 건 할랄. 헷갈리면 안 돼요. 발랄한 느낌 주는 게 먹을 수 있는 거라 그랬잖아. 그 다음 이것도 봐. 윤회사상은 누구죠? 그렇죠.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는 매장문화고 불교와 힌두교는 기원이 좀 비슷한 브라만 쪽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윤회사상이고 화장을 하죠. 그래서 화장을 해야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라마단 기간은 어느 종교죠? 이슬람이죠. 좀 비슷한 게 또 뭐가 있나요? 크리스트교에서 그렇죠. 사순절 전에 먹고 마시고 노는 게 있죠. 뭐 이런 것들을 같이 그렇게 정리하면 좋아요. 자 발상지는 크리스트교도 서남아시아. 그렇죠. 유대교도 서남아시아. 그 다음에 이슬람도 서남아시아죠. 불교는 부처님이 태어난 곳은 네팔이지만 불교를 창시한 곳은 인도죠. 남부아시아죠. 크리스트교도 서남아시아 아시아. 힌두교도 힌두교는 남부아시아. 이렇게 발상지도 다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거는 민족종교가 아니라 보편종교고 이쪽이 민족종교가 되겠습니다. 민족종교의 또 하나의 사례가 힌두교, 유대교, 일본의 신도. 이런 것들이 민족종교라고 보시면 돼요.